전보다 조금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멤버들이랑 하니까 좀 할만해요. 형들이 많이 힘들어하죠. 북스의 2013년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네 번의 활동을 했고요. 불기빅스. 네. 1월달에 나오고 다칠 준비가 돼있어. 그리고 5월달에 하이드. 첫번째 미니앨범이죠. 그리고 나서 7월인가 8월쯤에 바로 리필키지 앨범 대단하다던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활동이 끝나고 나서 바로 11월. 북스의 첫번째 정규앨범 전유앨범 나왔습니다. 되게 열심히 활동했어요. 활동 안하는 기간에도 되게 준비 열심히 했고. 해외투어도 하고. 한 해 동안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. 바쁜 한 해를 보냈어요. 그쵸. 한 해 동안 저희 팬분들도 너무너무. 네 저희 빅스 드라이에 스탠바이 할게요. 네. 스탠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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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함께 해줄게요. 이거 패닉 4개씩 안 입고 왔어요. 매입 때도 4개씩 하기로 했잖아요. 이와 함께 해줄게요. 안녕하세요. 비아여 ink스 빅스입니다. before jimakda bixxCon. 2014년은. 빅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더 많은 분들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윤대형이 말하듯 빅스가 트렌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빅스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저희 팬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 저희 빅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! 빅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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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분들께 허그하기? 저는 카메라에다가 어디 있어 팬분들? 카메라에다가 찍어보고 계세요 지금 시청해야 저희 빅스는 시청해주세요 근데 라비가 부러워요 겨울이 따뜻하게 보네요 다들 일어난 장소 화이팅! 조각 또는 좀 더 후퇴하는 중 조금 더 후퇴하는 중 據